지금 마리엔 교회를 가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마리스 쇼치, 송모 마리아를 그리는 교회인 것 같습니다. 이 교회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죽음의 무도라는 프레스코아파입니다. 어제 실은 여기를 왔었었는데 똑같은 교회라 생각하고 들어가지 않았습니다만 지인이 다시 여기에 죽음의 무도라는 유명한 그림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해줘서 다시 오게 됐습니다. 저 앞에 넵툰 분스도 보이고요. 자 여기에 들어가는 문이 있습니다. 다시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자 루터킹 목사도 있고요. 여기에 푼 시간이 나와 있습니다. 입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기가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 아빠인가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파이프 호르간... 금장된 파이프 호르간이 있습니다. 지금 죽음의 무도 프레스코아를 찾고 있는데요. 아마 여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들어져서 왼쪽에 있다고 그랬는데 프레스코아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호된 거 보니까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